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키맨 김만배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거나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사실을 보면 김만배는 기자들하고 골프를 칠 때마다 한 명당 100만원씩을 접대한 것으로 지금 드러난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분들이 대장동 사건과 같은 이런 엄청난 사건이 그동안 왜 이렇게 언론 측에서 덮어왔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알 권리라든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언론이 달려들어가지고 사건을 취재해야 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특히나 좌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취재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하고 이재명이라든가 대장동 패거리에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이라든가 현 정권을 비판을 해왔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복수의 언론사 기자들하고 골프를 치면서 교류를 나눴던 것으로 드러났고 또 한 사람당 100만원씩을 건네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역시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가 기자들하고 골프를 칠 때마다 각 기자에게 100만원씩을 주고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가 주요 일간지 중견 언론인들과 금정거래라는 내역을 확인을 했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일간지 언론인들 역시도 김만배하고 금정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대장동 사건이 최초 보도될 때부터 이상하다라는 말이 나왔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나라를 완전히 발칵 뒤집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최초로 보도가 된 매체는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 경기신문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때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 정도로 심각한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작은 언론사에서 최초로 보도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이 나왔었고 또 이 사건이 터진 계기도 민주당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치고 박고 하다가 이재명을 담궈버리기 위해서 같은 진영에서 옆으로 찔러줘가지고 이 사건이 드러났었는데 대장동 사건처럼 많은 사건들이 얽혀있고 이 정도로 큰 규모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치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제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미 언론사 측에서는 냄새를 맡아가지고 보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최초로 보도가 나올 때까지 덮여있었던 경위가 참 의아하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확실하게 답을 알 수가 있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은 한 명이 아니라 모두가 공범일 경우에는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김만배가 그동안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정황을 보니까 지금 김만배 돈을 받아 먹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만배 역시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생리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동안 이런 식으로 약을 쳐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과거에 김만배의 녹취록을 보더라도 자기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 언론을 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장동 민간업자인 정영학의 2020년도 녹취록을 보면 해당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정 씨에게 완전히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수사도 안 받고 언론도 안 타고 비용이 좀 늘어나면 어떠냐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돈도 주고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당시에 김만배가 언론인들에게 약을 치면서 대장동 사건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을 했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한편 현재 김만배하고 금전 거래를 했다라고 밝혀진 언론사 중에서 가장 악질인 것은 한겨레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한겨레 신문의 간부 A씨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서 20년쯤에 김만배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기자에게 김만배가 6억 원을 건넨 경위도 정말 웃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겨레 기자 입마금용으로 6억 원을 건네기 위해서 김만배라든가 나무기라든가 대장동 패거리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2억 원씩 걷어서 한겨레 기자에게 주기로 합의를 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돈을 내기가 싫어가지고 대장동 일당들에게 3억 원씩 걷고 한겨레 기자에게 자기는 돈을 안 내고 6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무슨 정치라든가 신념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이 발각이 되기 전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뒤통수를 치고 있었던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 이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유동규 씨라든가 나무기 자신은 이번 사건에서 자기들이 죄를 지은 만큼만 처벌을 받겠다면서 이재명이라든가 김만배라든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폭로하고 있는 그 배경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 신문의 간부가 김만배에게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니까 이거를 결국은 인정을 했고 독자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겠다면서 한겨레 기자가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는데요 그런데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윤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를 많이 해왔었는데 그래서 한겨레가 그동안 총대를 메고 윤석열을 담그려고 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도 지속적으로 대장동 일당이라든가 이재명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마치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 들려가지고 무슨 향응을 접대받았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내서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크게 분노했으며 한겨레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가지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한겨레는 그때도 공개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한겨레의 또 과거 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이다라고 외치고 다닐 때 이재명 쪽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뭐 이런 식의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면서 이재명 측을 지원 사격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겨레가 윤석열 대통령을 담그고 대장동 일당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 배경에는 김만배와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과거에 김만배의 녹취록을 보면은 김만배 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밀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는 사건이 바로 김만배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로비를 하고 특히나 한겨레 쪽에 영향력 있는 간부와 금전 거래를 한 것이 여태까지 한겨레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각을 세웠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뭐 이번 사건으로 좌파 언론의 대표격인 한겨레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언론사로서의 명언을 다 했다라고 보는 게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며 한겨레 외에도 한국일보라든가 중앙일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언론들도 굉장히 많이 얽혀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언론이 어디까지 썩었는지 그리고 이런 일당들하고 어디까지 붙어먹었는지 전부 다 낱낱이 밝혀놔야 될 것입니다 남토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김만배가 자외소동을 벌인 후에 다시 소환을 해가지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인들과의 금전거래 관련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대장동 저수지에 정치인들 말고도 언론인들이 얼마나 얽혀있는지 그리고 대장동 저수지가 얼마나 썩어있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